자, 여러분 오늘 누구 배운다? 접속사 배운다. 오케이? 무엇을 접속하냐? 그럼 접속사는 접속하는 단어죠? 무엇을 접속한다? 특히 동사가 접속사야 된다. 그래서 동사 추가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필기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접속사는 몇 가지로 나눠진다? 두 가지 계파가 있다. 첫 번째, 누가 있었사옵니까? 등위 접속사. 그런데 이 등위 접속사는 정확하게 말하면 다시 한 번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첫 번째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 등위 접속사. 두 번째가 등위 상간 접속사. 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일반 등위 접속사에는 세 가지로 나눠졌다. 누굽니까? 적어보세요. 시작! 자, 등위 상간 접속사에는 여러분 쭉 적어주세요. 첫 번째, both a and b부터 시작하세요. 시작! both a and b, 이게 1번이죠. both a and b, a와 b 둘다 라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었습니까? either a or b. either a or b. a거나 b 둘 중 하나. either a or b. 있었죠? 여러분, 세 번째 c 누굽니까? either 부정. 시작! neither a nor b. neither a nor b. 체크하셔야 된다. 괜찮죠? 또! 이번에는 not only a but also b가 있었죠. a 뿐만 아니라 b도. not only a but also b. but also b. 여기에서 여러분 or so 괄호 치세요. 생략됩니다. or so는 생략 가능이에요. not only a but also b. or so는 생략 가능. only는 merely just. only는 not only 말고 not merely. m-e-r-e-l-y. not only 대신에 not merely 나와도 똑같은 표현이에요. 오케이? 또는 only는 merely just. just로 바뀔 수도 있어요. just 적어보세요. just. 제가 학교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여기 노량진에 와서도 교육학 수업을 계속 들었거든요. 학습자한테 학습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게 스키마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 구조나 체계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구조나 체계를 만들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도식화시키는 겁니다. 아 접속사는 선생님이 동사 추가하는 거라 그랬지? 근데 접속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지?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누구? 등이 접속사인데 등이 접속사는 두 가지 또 개파로 나눠졌지? 라고 하면서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뭐가 좋냐면은 물건이 뒤죽박죽이 있으면 꺼내지를 못해요. 찾는데 시간이 걸려요. 근데 체계를 갖고 구분을 해두시면은 여러분들이 인출이라고 하거든요. Retriever 나중에 다시 꺼내졌을 때 체계가 잡혀져 있으니까 아 선생님이 아 선생님이 and but or 등이 접속사 문제지 병치 구조만 확인하라 그랬지? 끝! 이렇게 하고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조화를 시켜두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아 등이 접속사에는 일반 등이 접속사 뭐만 확인하면 된다? 별표 이제 쳐야 되죠. 병치 구조 확인 단어 단어 구아 구 절가 절 병치 구조 자 근데 얘는 더 길잖아. 얘는 더 길잖아. 그래서 출제 포인트가 얘도 기본은 등이 접속사라서 뭐가 중요하긴 하죠? 병치 구조가 일단 중요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얘는 길잖아. 그래서 뭘 물어보냐면은 얘는 지 짝꿍이 중요해. Either a nor be 이렇게 써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예요. neither a nor be는 되지만 neither a or and 다른 걸로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 짝꿍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뭘 확인한다 얘는 짝꿍도 맞춰야 돼요. 짝꿍 누구 맞춘다? 짝꿍 짝꿍 바뀌면 안 돼요. 보스 a or b 이런 거 없습니다. 보스 a 다음에 접속사 쓸 때는 누구 쓴다? and 오케이?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디서도 중요하냐면 우리 이제 곧 배워요. 주어 동사 수일치 에서도 중요합니다. 얘 뭐도 중요하다? 수일치도 중요하다. 얘가 주어 자리에 나오면 보스 a and b가 어디 자리에 나오면? 주어 자리에 나오면 보스 a and b가 주어 자리에 나오면 a의 수일치 시켜야 돼요. b의 수일치 시켜야 돼요. 그런 거 없어 얘는. 무조건 복수야. 복수 동사 나머지는 b에 일치 시키는 거예요. 보스 a and b는 뜻이 뭐죠? a와 b 둘 다죠. 그럼 두 개라는 거니까 얘는 무조건 복수 동사 쓰시는 거고요. 이런 거를 근자의 원칙이라고 해요. 스위치할 때 동사랑 가까운 거에 스위치를 시킵니다. neither a nor b에서 b가 더 가깝죠? 그래서 스위치할 때는 원래 동사와 가까운 걸 좋아한대요. 자 그래서 b에 스위치한다. 자 그래서 얘는 출제 포인트가 세 가지가 되니까 중요하다. 오케이 좋습니다. 아 오케이. 등의 접속사 간단해. 등의 접속사는 두 가지 개파로 나눠지고 그냥 일반 등의 접속사는 일반적이니까 병치 구조만 확인하면 돼. 자 근데 누구는 등의 상관 접속사는 상관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자기 짝꿍 확인하시고 주어 자리에 나왔을 때 스위치 헷갈리겠죠. 왜? 두 개 다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b에 스위치 주의한다. 단 누구 제외? 보스 A&B는 해석상 둘 다니까 무조건 복수. 끝. 자 이제 여러분 누구로 들어간다? 종속 접속사. 자 여러분 종속 접속사는 여러분들이 몇 가지로 나눴다? 세 가지로 나눴다. 몇 가지로 구분하셔야 된다? 세 가지. 몇 가지? 세 가지. 첫 번째 문장에서 주 목 보 자리에 오는 접속사 주어동사 이렇게 써보세요. 문장의 주목보 자리에 접속사 주어동사가 나온다면 이때 접속사는 우리가 명사절 접속사라고 부릅니다. 명사절 종속 접속사 문장의 주어 목적어 도어 자리에 접속사 주어동사가 나와 있다면 이때 이 접속사를 우리는 뭐라고 명명한다? 명사절 종속 접속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예문은 적어 두셔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명사절 접속사는 대시 있죠. I know that you are happy. 난 네가 행복하다는 거 알고 있지. 자 여러분 구분 봐주세요. 어디가 접속사가 보입니까? 누가 접속사예요? 주어동사를 추가해 주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접속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that 세모 딱 치세요. 앞으로 접속사는 세모 자 근데 얘가 하는 자리 체크하세요. 문장의 전체의 주어는 누구? I 그리고 문장의 진짜 동사는 no 자 no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 딱 네모 박스 자 이제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that은 이렇게 패거리로 다닐 수 있습니다. that은 이렇게 주어동사를 자기 한 식구로 묶어가지고 이 전체가 무슨 역할이다? 명사 역할이에요. 근데 주어동사가 우리가 이거를 절이라고 부릅니다. 단어명사가 아니라 이제는 명사 절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패거리로 행동합니다. 나는 알아요. 뭘 알고 있다라는 거죠? 네가 행복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속사는 홀몸이 아니에요. 전치사도 홀몸이 아니죠. 반드시 명사를 데리고 다니잖아요. 접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접속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뒤에 패거리를 형성해서 다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하실 때도 주어동사 하고 절이 나면 절 하나로 묶어서 해석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나오는 됐을 우리가 무슨 접속사라고 한다? 명사절 접속사라고 한다. 자 이제 퀴즈 등의 상관 접속사는 이렇게 개수가 정해져 있잖아. 명사절 접속사 몇 개가 될까? 대충 몇 개쯤 될 것 같아? 느낌. 자 업 앤 다운으로 세 개 이건 우리 바람이죠. 조금만 배우고 싶어요. 선생님 세 개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몇 개 배우셔야 되냐면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명사절 접속사는 몇 가지가 있다? 여러분 그래도 엄청 생각보다 적지 않아? 나는 처음에 배웠을 때 그랬어. 어? 명사절 접속사 겁나 많을 것 같은데 다섯 개밖에 없다고? 근데 공시에는 세 개만 출제한다고? 세 가지만 중요하다고? 별로 없거든. 20개, 30개 있으면 엄청 많을 텐데 몇 가지만 배우시면 된다?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누굽니까? 됐 배웠죠. 오케이.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은 명사절 접속사 다섯 가지에서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 적을게요. 첫 번째 누구? 됐 1번 누구? 됐 알고 계셔야 되고요. 됐이랑 누구랑 항상 싸우냐면 왓입니다. 왓 명사절 접속사 왓이라고 불러요. 누구? 명사절 접속사 왓 자, 그 다음에 웨델, 입 누구? 웨델 슬러시하고 입 됐 왓 웨델, 입 너무 중요합니다. 됐 왓 웨델, 입 이 세 가지 종류의 것들이 뭐다? 명사절 접속사 문장의 주목보자리에 됐 주어동사 왓 동사 웨델, 입 주어동사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두 가지는 누구냐면 써보세요. 의문사 의문사 who, whom, who's, which 그리고 when, where, why, how 다 안 적어도 돼요. 여러분들은 의문사라고만 적어두세요. wh 들어간 단어가 의문사입니다. 가로 치고 wh wh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의문사예요. when wh죠. 언제라는 의문의 의미를 나타내죠. 그래서 얘가 의문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름이 무지하게 길고 복잡하게 생긴 복합관계대명사가 있어요. 누가 있다? 복관대 복합관계대명사 복관대라고 써놓으세요. 복합관계대명사 자, 명사절 다섯 가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안 보고 말해볼게요. 첫 번째 가장 유명한 게 누구다? death death은 누구랑 항상 싸운다? what 그리고 추가로 누구 외워야 된다? whether if 그리고 마지막 두 가지 시작 의문사 복관대 이렇게 다섯 가지가 주목보 자리에 나오는 접속사 동사의 형태를 이끄는 명사절 접속사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휴 한 번만 해봐요. 시작 휴 여러분 한숨 쉬라고 하니까 한번 이렇게 휴 해봤죠? 왜 휴 다행이냐면 오늘 봐봐 종속접속사가 엄청 많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텐데 진짜 개땡큐인게 2번 하고 적어봐요. 명사 뒤에 접속사 이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해주는 접속사를 우리가 당연히 무슨 접속사? 형용사절 접속사가 되겠죠. 이렇게 명사 뒤에서 누가 나온다면 접속사 나오고 동사가 나온다면 이 접속사 동사를 무슨 접속사라고 부른다? 형용사절 접속사라고 부르겠죠. 명사 꾸며주면 우리가 형용사절 접속사 명사 꾸며주면 형용사절 접속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얘네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기능이라서 오케이 형용사절 접속사는 아이의 이름이 따로 있어요. 무슨 대명사라고 배웠습니까?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배우셨죠? 네 여러분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라고 이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한 단어로 관계사라고 부릅니다. 관계사 관계사는 두 가지로 나눠서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우리가 이렇게 배우게 돼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아 오케이 형용사절 접속사는 명사 뒤에서 명사 수식해줘 이렇게 명사 수식해주는 접속사는 너무 문법상 중요해서 이름도 따로 있어. 이름이 뭐다? 관계사 관계사는 두 가지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얘는 여러분 다행이에요. 왜 다행이냐면 관계사 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배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오늘은 이미 등의 접속사도 끝났고요. 오늘은 누구 열심히 배운다? 명사절 접속사 열심히 공부하실 거고요.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 어디 남았습니까? 뭐 남았습니까? 부사절 접속사 남았자. 쓰세요. 부사절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 선생님 그럼 부사절 접속사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몇 가지나 됩니까? 여러분 안타깝게도 부사절 접속사는 많아요. 근데 제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수고를 덜어드려야 되는 준비사 아닙니까? 부사절 접속사는요. 일단 여러분들이 구조를 알고 계셔야 돼요. 부사절 접속사는 어떻게 나오냐면 문장 처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접 주동 컴마 주동 체크하세요. 첫 번째 부사절 접속사는요. 문장 처음에 이렇게 나올 때는 컴마를 찍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주절 접속사 없는 주어동사를 주절이라고 불렀죠. 여기가 이제 부사절 접속사가 이끄는 접주동 이 부분 이렇게 부사절 접속사가 문장 처음에 나올 때는 항상 컴마가 찍어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 선생님 그럼 처음에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안 나오면 주어동사 이렇게 쓰겠지. 그리고 여기에 누가 있다? 접주동이 나오겠죠? 이때는 컴마 안 찍습니다. 뒤에 나올 때는 안 찍어져요. 일단 부사절 접속사는 위치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문장 처음에 접주동하고 컴마 찍어져 있으면 얘는 누구다? 부사절 접속사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주어동사 나오고 접주동 이렇게 나오면 얘가 뭐다? 또 부사절 접속사다. 자, 말 그대로 부사절 접속사는 어디 자리? 부사자리 어디 자리? 부사자리 선생님 이렇게 배우면 너무 힘든데 제가 이렇게 못 구분하면 어떡하죠? 생긴 거를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부사절 접속사는요. 일단 오는 자리가 중요하고요. 1. 뭐에 대해서 공부한다? 자리 얘가 어디 자리에서 어떻게 오는지 알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는 부사절 접속사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사실 부사절 접속사는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의미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뭐에 따라서? 의미 해석 의미에 따라서 구분이 돼요. 여러분 부사가 뭐냐면 시간 이유 조건 양보 이런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거를 부사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부사절 접속사는 1. 시간 A죠. A A 시간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B 이유 때문에 이런 뜻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C 조건 만일 뭐뭐한다면 이라는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D 양보 비록 뭐뭐라면 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가 있습니다. 비록 뭐뭐라면 그 다음에 E 또 어떤 접속사가 있냐면요. 목적이나 결과 목적 뭐뭐하기 위해서 또는 결과 그래서 뭐뭐하다 이런 식으로 부사절 접속사를 구분하실 때는 해석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시간의 부사절 접속사 이유의 부사절 접속사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 목적을 나타내는 접속사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 등등 여러가지가 있으니까 이거는 구분을 해주시면 된다. 라는 거